첫 번째 품종은 웁트사금이라는 품종이구요. 화월시아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화월시아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직광에서 키우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예쁘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 이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. 햇살이 한 2-3시간 정도만 들어와도 충분하고요. 햇살이 이 표면에 직접 닿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닿는 그런 환경에서 키우면 더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구요. 이 웁트사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이가 오는데 이 변이가 오는 부분들이 약합니다. 특히 방울복란금만큼 약하기 때문에 이런 금을 가지고 있는 웁트사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 오히려 잎이 마르거나 줄기가 말라 들어갑니다. 지금 입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이 금부분이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안쪽부터 줄기가 새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구요. 이 상태로 그냥 상터 위에다 꽂아 놓기만 해도 얘네들이 번식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. 이 웁트사는 웁트사 같은 경우는 이 물이 부족하면 이 표면을 보면 약간 이 주름이 짓입니다. 주름이 짓는데 그때 물을 주면 얘네들이 성장이 아주 빠른데요. 지금 얼굴만 봐도 물이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. 웁트사 같은 경우는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금 보면 이 햇살이 잘 든 공간이 아닙니다. 이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히 여름에 약하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햇살을 키우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다잎 밑에서 이렇게 밭에 심어준 상태고요. 이 자구가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투명한 보석 같은 느낌을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직사광선 보다는 반음지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웁트사 같은 경우는 자구가 잘 나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화분을 좀 크게 넉넉하게 쓴다 그러면 아주 풍성하게 키울 수 있고요. 물을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고요. 봄부터 겨울까지 여름은 좀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을 너무 과하게 주기보다는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단계에서 머무는 게 좋고요. 이 분갈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할 때 뿌리를 어느 정도 다 오래된 뿌리는 제거를 해줘야지만 얘네들이 새 뿌리를 나오면서 또 자구가 풍성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친구들 꼭 말씀드리지만 직사광선 보다는 반음지에서 키워야지만 예쁘게 키울 수 있고 물을 줄 때는 저면 간세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. 이 친구들은 따로 영양제를 줄 필요는 없는데 봄에 1회 정도 물영양제나 아니면 고형, 고체로 되어 있는 영양제를 올려놓고 물을 조금씩 조금씩 준다 그러면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키우는 난이도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키우기 쉬운 그런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 번째 품종은 이 바이솔이라는 품종입니다. 이 바이솔을 많이 키우고 있죠. 이 바이솔 같은 경우는 꽃이 생장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키우다가 지저분해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키우다 포기하는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월동이 가능한 그런 품종이고 생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만 너무 과하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동이 가능한 품종입니다. 월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이솔 같은 경우는 너무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에 놓기보다는 약간 반음지에서 놓고 키우는 게 이 친구를 조금은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. 이 꽃이 봄쯤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꽃이 꽃대가 아주 길게 나오면서 꽃이 화려하게 핍니다. 아마 이 바이솔을 이렇게 보면 얼굴이 참 예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꽃을 보게 되면 와 친구의 꽃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그런 얼굴을 보여줍니다. 이 바이솔 같은 경우는 자구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노지 같은 데다가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이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집단 군생을 이루면서 성장을 시키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얼굴이 한 해 했던 얼굴이 4개에서 5개 정도 되었었는데 이렇게 보면 작은 자구들이 또 나오는 게 보이죠. 이렇듯 커다란 화분, 빈 화분에다가 심어 놓게 되면 한 2, 3년만 지나면 아주 커다란 군락을 잃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겨울 같은 경우는 기온차가 많이 나게 되면 이 단풍도 드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생각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겨울 같은 데는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꽃을 보는 재미로 키우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꽃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장점에서 나온다 그랬죠. 생장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꽃이 필 때 깍지벌레가 종종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꽃을 보고 나서 이 꽃대를 바로바로 잘라준 꽃대를 잘라줄 때는 꽃대 주변으로 벌레가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에 이 물에 담근 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요. 분갈이 같은 경우는 봄에 해줬을 때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었고요. 가을 같은 경우는 약간 성장이 줄기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도 성장하는 그런 즐거움을 빠르게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바위솔 이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꽃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햇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. 햇살이 한 2, 3시간 정도는 들어와야 꽃이 피겠죠. 꽃을 화려하게 예쁜 모양을 만들면서 키우기 위해서는 한 3, 4시간 정도의 햇살이 피로로 하지만 그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2, 3시간 정도만 돼도 꽃은 피니까 우리 집이 너무 그늘인데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바위솔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.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한 3, 4천 원만 주어도 예쁜 모양을 가진 그런 군생을 구입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채소를 열리는 재미도 있습니다. 이 아마 키우는 재미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바위솔 재밌는 다육이기 때문에 봄에 이런 품종들 하나 구입해가지고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